나스트루비의 키키옥 황큰입니다. 금일은 무무날 3주차, 2일차 진행할 거고요. 어제 1일차 때 벤치프레스를 메인으로 뒀기 때문에 오늘은 바벨로우를 메인으로 뒀고 보조세트, 등, 어깨, 가슴, 하체 여러 개 골고루 하나씩 선택을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제가 신규 교육 중인데 사이버 교육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2주차가 끝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. 오후 저녁 늦게 운동하는 대신에 지금 시간이 12시고요. 점심시간 짧게 40분 정도 운동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